선생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동탄시록계 유치구 사백기도 초등기문 아까 야 이거 우리 유치구 우리 출석기구 출석기구 우리 어른분들 한 번 박수 한 번 했니까 박수해 줍시다 동탄시록계의 기적입니다 유치구가 146명이 출석성도인데 새벽기도 초등기문 156명이 나와서 10명이 오마됐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문학위를 20년이 뒤에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정리하고 박수하고 응원하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구별 찬양 있나요? 네 우리 아이들 같이 부를 찬양 믿음으로 승리해요 어 같이 불러보시면 자 믿음으로 승리해요 같이 부릅시다 네 한 번 더 박수 네 우리 아이들 같이 부를 찬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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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